이게 완전히 동굴이 천연동굴 치고는 너무 좋다. 여보. 옆집 병관형의 동굴인데요. 동굴이 이렇게 집 밑에 있는 거예요. 집 밑에. 땅 속에 있는 거지. 여기가 지하 8m 되나? 여기 서 있는 거 봐. 여기가 원래 생강 저장하고 지금도 여기 저장되어 있잖아요. 싹이 난 거 봐. 저장을 한 거예요. 여기 위에 올라가 계단으로 계단으로 땅땅땅 해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는 거지. 이렇게 생강 저장고야. 생강 저장고. 여기는 고구맛선이 있고. 고구맛선 이렇게 널 놓은 거라고. 생강 저장고로 와서. 밖으로 와서. 이거 보면. 이 안으로 들어가서. 이게 밑으로 들어가지. 밑으로. 그러니까. 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. 여기 보면 여기가. 여기 벽이 다 이렇게. 이게 집 밑에 있는 거야. 이게 이 위에가 바로 집이라고. 집인데. 시원해. 시원해. 이렇게 돼 있지. 이게 시원해가지고. 이게 동굴이야. 동굴. 대단하지. 이렇게. 집 밑에 있는 동굴이 있다는 게. 이렇게 해서. 계단이 하나. 둘. 셋. 넷으로 돼 있네. 서랍. 넷으로 돼 있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